이제 식약처장은 기준과 규격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처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종 뭐야 식품이 개발됐다. 식품청과물이 개발됐다. 그럼 아직 기준이나 규격이 뭐야 고시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조한 사람들, 개발한 사람은 뭐합니까? 기준이나 규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요청하겠죠.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럼 이제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청과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뭐라 쭉쭉쭉쭉 해서 그럼 이제 뭔가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임시로 중간에 다 군데떠 버리고 마지막이죠.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청과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시로 그죠. 그는 기준과 규격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임시로 그는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